규상에 래면? 어, 좋죠. 오케이. 우리 래면 끓여 먹자, 래면. 혹시 소화제 좀 있으면 줄래? 소화가 좀 안 좋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속이 니글거려. 응. 물 끓일까요? 응, 왜? 라면 먹어야죠, 우리. 나 근데 나는 안 먹을래. 속이 좀 부딪혀. 먹어, 빨리. 라면. 정리하고. 선생님 안 드시고? 어, 형 안 드신대. 선생님이 약은 드셨나? 규상아. 네, 형. 계란 풀어? 아, 저거죠? 두 개? 아, 이거 냄새만 맡아도 좋다. 갈까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대형. 보세요, 보세요. 어,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네, 진짜로. neat. 음. 음. 세 개 먹는 거야? 네? 세 개? 네. 음. 지금 거의 이거 보면서 라면 국물 마시나요? 지금 거의 이거 보면서 라면 국물 마시나요? 라이크 루아 커피. 세상에. 이런, 이런 눈밭에서. 한국 맛. 진짜 맛있다.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아, 뭐, 뭐. 응? 아, 뭐, 뭐. 응? 나 속 안 좋으셔서 눈배님이. 국물만이라도 한 번. 아우, 지금은 참을래. 맛있게 먹어. 우와. 어우. 맛있지? 죽이지? 네. 정말 죽여요. 그래. 죽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할 것 같아. 이씨. 아우. 맛있겠다, 씨. 발이 시려워 꽁스. 손이 시려워 꽁스. 추우니까 더 맛있어. 그러면 갔다 올까? 그럴까요? 응. 갔다 올까? 더 늦기 전에 후따닥 갔다 올까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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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소리가 설렁하죠. 형,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어. 좀 쉬고 계세요? 그래도 선배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계시는데. 응. 그죠? 우리 둘이 드라이브 갔다 오자. 그럴까? 응. 좀 쉬고 계세요? 어. 저희는 그럼 균상이랑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한 번 하고 오겠습니다. 형들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응. 드라이브 드라이브. 과연 핀 포인트는 얼마나 좋길래. 싹. 오우. 야, 여기만 봐도 뭐. 와. 진짜. 진짜 겨울한 거기네. 우와, 여기 물 되게 맑은까 봐요. 바다이기도. 엽재 바다. 우와, 여기 물이 옥석이다. 여기 비난물인가? 이게 뭐지? 이게 구조물이? 아, 이거 저 덕장이구나. 그치? 어, 이거 양쪽에 있는 거예요? 대구. 대구. 아, 덕장이야? 그런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위에 넓어서. 어, 저기 다 덕장일 거 같아. 맞네. 대구. 머리통독이에요, 여기 다. 여기. 아, 여기. 우와. 우와. 아, 여기. 어, 여기 뭐야. 우와. 와우 와우 이야 말도 못하지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와우 이야 새롭네 갑자기 산이 싹 업짝지 버렸어 나 더 좋아 아유 진짜요? 난 형들 너무 좋아요 와우 뭐야 여기 또 다른 그거 같네 사람들이 다리 위쪽으로 가던데? 우리 한번 그리로 가볼까요? 가봐야지 이리로 좀 걸어가 볼까? 응 그리로 한번 가볼까요? 응 그리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뭐야 와우 멋있다 와우 아아 여기서 맞네 저기가 100포인트 맞나봐요 사람들이 다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있네 와우 이야 여기 정말 장관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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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완전히 펼쳐져 있구나. 사람들이 이뷰를 많이 보네요. 집이랑 산이랑 같이 걸어서. 여기 그냥 다 뷰 포인트인데? 여기 어딜 봐도 이쁘다. 여기는 완전히 펼쳐져 있구나. 와 멋있다. 형. 잠깐만. 멋있어. 멋있어. 됐어. 잘 나왔겠지 또. 잘 나왔게. 잘 나왔게 찍었어요. 옛날 어부들이 살았던 집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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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진 봐 야 이게 잘 나온다 이게 왠지 신들이 살 것 같지 않아? 맞아 영화에서 올림프스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그런 신들이 살 것만 같아 아 근데 여기 멋있다 형 여기 멋있어요 형 영화에서 CG나 해야야 나올 뷰다 이거 저쪽을 배경 찍어야지 아니 저쪽 뒤에 아 사인 이게 예술이야 예술 보통 뷰 포인트가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을 이렇게 해놓는가 봐요 응 이 마을도 예쁘고 응 어 그래도 시간이 지내니까 좀 낫네 슬슬 라면을 하나 먹어볼까? 혼자서 먹는 또 라면의 맛이 있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흰 프리미엄 그녀를 모두 밟고 그녀를 먹었지만 그녀를 먹으러 오고 그녀를 먹으러 온다고 혹시 너무 맛있게 plate 아 맛있다 어우 잘 먹었다 아 이것도 좋겠다 어우 좋다 응 어우 아 좋다 응 탈이 왔습니다 형 형 좋았어? 포인트가 좋았어 그 포인트가 되게 묘하게 예쁘더라고요 음 뭐 이런 데였거든요 음 이런 데하고 이동해서 예전에 그 어부들이 살던 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옷 딱 한 분 아시네요 선배님 음 음 이쁘네 지금 밖이 이래요 지금? 여기? 오 그래요 해가 딱 이쁘게 걸려있어요 음 음 해 뜨네 구름이 날이 아까보다는 갠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까? 진짜요? 진짜요? 음 아 저기도 되게 좋다 와 좋다 여기 오우 색깔 진짜 이쁘다 오우 색깔 진짜 이쁘다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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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émon każdy 좋아 아 오우 미쳤네 좋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 책이 손에 잡히니까 아 목말랐다 교양을 먹어야죠 그렇지 어디 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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